메뉴 위에 것들을 좀 보게 되면요 저희가 미디어 부분, 영상 삽입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프레지를 많이 작성을 하시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미지들을 새 프레지를 열 때마다 항상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매번 프레지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얘를 삽입하셔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얘는 뭐냐? 내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얘를 항상 쓴다, 자주 쓴다 라고 하시면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의 선택 계책 추가를 눌러 놓으시면 얘가 내 서재, 온라인의 내 공간에 저장이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실 때 이미지에서 불러오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여는 중을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얘네를 지금 제가 다른 것 하나 추가를 해놨죠? 만약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제 서재에 있는 이미지 하나가 바로 불러와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거나 특정한 개체들은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템플릿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라이브러리는 제가 설명드린 기능 외에는 없습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한글 테마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얘네는 그냥 미리 설정되어 있는 초기 세팅 값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얘를 선택하면 한글이 적용이 안 돼요 얘네는 한글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여기 현재 테마 수정하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현재 테마 수정하기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얘도 설명드릴 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배경색을 바꾸거나 아니면 Next를 눌러서 보게 되면 폰트, 얘는 의미 없죠 폰트색 바꾸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프레임 색깔이나 화살표 색을 여기서 하나 정도는 원하시는 형태대로 기본 세팅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바탕화면을 예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런 세팅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면 템플릿에서 내 테마 저장하기를 눌러 놓으시면 하나만, 하나만 내 테마로 저장이 돼서 새로운 프레임을 열었을 때 얘만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프레임을 가지고 화면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것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에 메뉴들을 쭉 살펴봤는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는 기능들이 많아요 뭐가 안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파워포인트가 100% 불러와져야 되는데 불러와지는 중에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업데이트가 돼야 안정적으로 삽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PPT 자료는 못 쓰느냐 기존에 있던 PPT 자료를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요 파워포인트에 보시게 되면 파일 저장에 PDF가 있습니다 해당 PPT를 PDF로 저장하신 다음에 PDF를 여기에 있는 이미지 내 컴퓨터에서 해당 PDF 자료를 불러오시게 되면 PDF를 써서 크기 조절 그리고 저희가 투명 프레임으로 화면 잡는 거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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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